4야 명문플로 챔피언 11라운드 올바른 자세운동 세터와 나인스타즈 패밀리의 예순전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스 내다리 야달쿠치입니다 나인스타즈 패밀리 팀의 선발투수는 자완특급 태현 선수입니다 호수는 매우 화이팅 넘치는 이민철 선수 그리고 타석엔 거동호 선수입니다 이야 아우트 꽉 찬 페스티볼 유격수 라인화 정면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안쪽 높은 볼을 컨택하였지만 1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볼이 하늘에서 빙빙 돌았다고 제스처를 하는 이루스 조안우 선수입니다 매우 힘쎄 보이는 3번 남승모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페스티볼에 원스트라이크 낱개 깔린 페스티볼에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존에서 많이 빠진 커브볼에 나도 모르게 배트가 나가고 맙니다 멋진 당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올바른 자세운동센터의 선발투수는 74년 구정수 투수 포수는 남승모 포수입니다 그리고 1번 광경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히트 커브볼을 밀어쳐 우미르타를 만드는 황경민 선수입니다 선수 타자가 2루까지 나가면서 초반부터 찬스를 잡는 나이스타즈 패밀리 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최선의 선수의 타석 반대 투구에 원스트라이크 아우트 꽉찬 투스트라이크 그리고 1루 송구 투수에게 송구하는 척하면서 1루로 뿌려봤지만 속지 않는 주자입니다 유격수 정면 서드를 선택하는데 와리가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 그런데 1루 주자가 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왜그랬을까요? 마스크에 민감한 야달코치입니다 날카로운 스윙에 이태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1루 견제 테드 퍼스트로 들어가 여유롭게 세입이 됩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주자 튑니다 2루 송구 아 높은 송구에 세입이 됩니다 낮게 던지라는 호동호 유격수입니다 매우 먼 바깥쪽 볼을 건드려 두 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그런데 세입이라고 강력히 어필하는 주루코치 비디오 판독을 신청합니다 그럼 다시 볼까요? 거의 동시에 닿아서 어떤 코를 내도 상관없습니다 원심을 번복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어 원심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92년생 선출 장군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바깥쪽에 살짝 빠집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대겼지만 유격수 전면에 쓰리아웃입니다 아니라 볼을 안쪽으로 매달아 송구하여 투자를 살리고 일점도 주고밥니다 수비 짱 타격 꽝 조한욱 선수의 타석입니다 조짱짱 황대 히트 유격수 옆을 지나는 강력한 타구로 주만을 만듭니다 아 그런데 수비수와 부딪치고 맙니다 업스트럭션으로 3루까지 줄로 합니다 조짱짱 조짱짱이납니다 아 이게 뭔가요 두 분 너무나도 웃깁니다 빨간맛 박재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야 긴 리드에 빠른 귀류로 하는 조한욱 선수입니다 아 볼이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유에 가지 못합니다 런너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조한욱 선수입니다 투수 계속 신경쓰겠는데요 스윙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이야 조금 빠지는 아쉬운 볼이 들어갑니다 이루스 정면 안전하게 처리하여 쓰리아웃이 됩니다 몸쪽을 던져야 한다니까 다 뻗은 말하면 맞춰 밀어치 오케이 줘 몸쪽도만 돌려야 돼 박철호 선수의 타석으로 2회초가 시작됩니다 이야 바깥쪽 완전 꽉 찬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의 볼이 조금 낮아 볼이 됩니다 이야 바깥쪽 낮은 코스에 투스트라이크 됩니다 인코스 패스타볼을 컷해냅니다 과연 결과는 이야 투수 앞 강한 땅볼에도 본능적인 수비 강간이 좋은 이태현 선수가 투 땅으로 원아웃을 만듭니다 대단한데요 사인을 정리하는 이태현 투수입니다 칠 수 있죠? 홈런 치러 왔습니다 홈런 치러 왔다는 김영진 선수입니다 홈런 치러 왔다면서 어떻게 된 건가요? 자세가 매우 올바른 올바른 자세운동 세타의 대표 남여무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크게 스윙을 하고 맙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바운드를 잘 잡는 이민철 포수입니다 과연 결과는 히트! 아! 투수 전면 강력한 타구를 이번에도 본능적으로 잡아 두 땅으로 스트리아웃을 만드는 이태현 선수입니다 이야 운동신력이 천만 좋은 것 같은데요 상대방 투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낮게 잘 오는 것 같습니다 공이 높은 게 하나도 없고 진짜 그 정강이 쪽에서 오는 것 같아서 이게 체인지업도 좋으셔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상대팀 포수와 투수에게 예의를 갖추고 타석에 들어오는 이민철 선수입니다 화이팅! 언제나 화이팅이 만땅 넘쳐오릅니다 크게 이둘러봤지만 파울이 됩니다 네 노피트 볼 투수가 잡나요? 아! 포구 주전 미스로 놓치고 맙니다 다행히 백스핀으로 파울이 됩니다 히트! 이야! 배트 중심에 제대로 맞았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뻗지 못하고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자랑하는 두 딸을 둔 이기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한가운데 볼을 그냥 지켜봅니다 파울!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한우 투플러스 조한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브레이킹 볼에 원스트라이크! 아! 좋은 볼을 던졌는데 조금 빠지고 맙니다 파울! 투스트라이크! 네노 비트 볼! 1우수 민주롱 선수가 2풀로 3아웃을 만듭니다 방금 전 2풀 처리한 민주롱 선수의 타석입니다 빠른 볼을 컨택했지만 1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이야! 빠른 볼에 정확한 컨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히트! 바깥쪽을 밀어쳤는데 아! 낙꼭 빠른 볼을 좌익수가 몸을 낮춰 잡아보려 했지만 마지막 보고에서 볼을 떨구며 주자를 2루까지 보내고 맙니다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팀의 첫 안타로 기록이 됩니다 아쉬워하는 최선을 다한 최선호 선수입니다 뭐라 들을 말이 없네요 9번 안정섭 선수의 타석입니다 변화구를 컨택했지만 이 땅으로 코아웃이 됩니다 앗! 메이드 인 USA! 이제 스타킹을 실은 거동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 꽉 찬 투 스트라이크 어우! 몸에 맞을 뻔한 볼을 커트해냅니다 하나를 커트하고 또 커트합니다 인 코스를 찔러봤지만 볼이 조금 빠지고 맙니다 변화구에 속지 않은 허동호 선수 몸쪽 볼을 커트해냅니다 또 커트합니다 결과는 루킹삼진! S존 끝에 걸치는 낮은 볼로 삼진을 잡으며 2링을 마무리하는 이태현 투수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같은 존에 같은 콜라는 KBO 심판위원장 출신의 심판님입니다 첫 타석에 우중 1회 타를 기록한 황경민 선수의 타석으로 3회말을 시작합니다 반대 투구로 원 스트라이크 됩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오우! 구정수 투수! 지난 야구대회 때보다 볼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하는 최선호 선수에 타서 몸쪽 볼에 얼떨결이 커트하고 엎어지고 마는 최선호 선수입니다 히트! 우중간을 가르나요? 하지만! 중견수 박철호 선수의 빠른 발과 넓은 수비 범위에 풍풀이 되고 맙니다 어우! 수비 잘하는데요 전타석 유 땅을 기록한 이태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노피트 볼! 애매합니다 이야! 쉽지 않은 볼을 잡아내며 1회의 실수를 만회하는 거동호 선수입니다 아까 거 다 만회했어 목디스크가 괴롭게 해도 허리디스크가 절 아프게 해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후반부가 더 재미있는 다음 편도 바로바로 올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얼른 좋아요와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제발!